벌써 잘라버렸는데 오늘의 마지막 끝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이번 영상은 아삭아삭 면이 아삭아삭 여러분이 지ammate에서 많이 보내주세요 아삭아삭 여러분이 맘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my god I didn't ask to be born Latina, nomas tuve suerte we're gonna rip off his little leg sorry dude oh my goodness 어휴 뭐해요 중간에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렇게 팔딱팔딱 살아서 올지 몰랐다 먹어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새콤달콤 재밌oa 자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 영상 촬영하다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